까꿍 으흐! 하하하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 관주 저기 가서 놀아 저기 가서 놀아 아 반정! 저기하고 놀아! 어우 반정아! 왜 꼼추 때려 왜? 왜 그래? 꼼추나! 야! 꼼추 오빠 그만 때려! 진짜 왜 저래? 진짜로! 꼬리 좀 카메라 안 들고 흔들지 말고 왜 저러는 거야! 꼼추! 아 반정아! 비겼어! 꼼추! 진짜 지금? 여보.. 아 왜 얌주가 공주 건드려? 사귀냐고? 야 사귀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원래 오빠들 많은데서 크면은 둘 중에 하나가 공주처럼 크던가 진짜 이렇게 망랑이로 크던가 야 근데 내 머리.. 네 발을 왜 내 머리에다가 아니 왜 그래 진짜 둘이 아니 둘이가 아니라 설이가 설이가 백.. 설이가 공주를 엄청 괴롭히네 응? 맞아 아니야 백설 어우 하양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우리 공주 참아졌어 너무 가만히 자고 있다가 인자 아이 lu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